정부가 시급한 지역사업을 골라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외에는 마땅한 대형 사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해주기로 한 대상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경제성은 나오지 않지만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대상입니다. 오는 12일까지 지역별로 2개 사업을 신청받아 사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의 교통, 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에 선정해서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곳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최우선으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도민 수건 사업인데다, 2023 세계 젠버리 대회 전에 개항하려면 예타 면제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한계 사업을 정하는 게 관건입니다. 지금으로선 예타 대상에서 탈락한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조성 사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당 부처에 속도를 내라고까지 주문한 사업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형 국책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처럼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 가운데 그동안 전략도가 대형 사업 발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